혹시 나고야 의정서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지난주죠. 17일 국내에 발효가 됐다고 하는데 아직 우리는 좀 낯서네요. 그렇습니다. 나고야 의정서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이제 어떤 대대적인 제약사가 한 식품이나 어떤 식물을 통해서 빅 약을 개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그 식물은 그 제약회사의 것이 아니라 어떤 나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상을 안 해줬는데 나고야 의정서라는 것은 각 해당국의 유전자원, 즉 고유한 자원을 이용해서 어떤 소위 말하는 돈벌이를 했을 경우 그 나라에 고유한 자원을 갖고 있는 나라에다가 거기에 합당하는 배상,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국제협향이었고요. 환경부가 지난 5월에 유엔을 통해서 우리도 하겠다라고 비준서를 기탁을 했고 17일부터 우리나라가 98번째로 나고야 의정서의 당사국에 자리를 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나고야 의정서 효력이 발생되는 그런 국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꽃으로 따져도 로얄티를 지급하는 거랑 비슷한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타미플루나 아스피린 같은 의약품의 경우에도 어마어마한 수익이 났지만 자원보유국과 이익을 공유하지 않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방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타미플루 예를 한번 들어보면 타미플루를 제조한 곳은 스위스의 한 제약회사, 다국적 제약회사였지만 타미플루의 성분은 팔각회양이라는 지금 표에 나오고 있죠. 중국 고유의 토착식물이자 향신료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타미플루로 거의 연간 9천억, 한때는 조단위를 벌어갔는데 엄밀히 말하면 저 기본 물질은 중국 거 아니겠어요. 그러네요. 팔각회양인데 그런데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우리나라 자원도 역시 있을 텐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겠네요. 우리나라도 어떤 사례가 있느냐. 몇 가지 사례를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게 구상나무라는 겁니다. 구상나무를 잘 봤더니 이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드는 데 굉장히 좋은 나무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거였습니다. 한라산, 지리산, 더규산에 있었던 거였는데 1970년대였었죠. 한 외국인이 와서 나무가 좋다고 해서 저걸 갖고 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구상나무가 점점 말랐었고 종이 말랐었고 해서 트리를 만들려면 우리나라가 오히려 사와야 되는 대가를 지불하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털개 회나무라는 거가 있는데요. 저거 역시도 미스킼 라일락이라고 원회용에서 굉장히 좋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저거 뜻일은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분포가 되고 있었던 그런 거였다고 합니다. 저것도 외국인들이 네덜란드에서 와가지고 1940년대 미국 식물체립자가 갖고 가면서 우리 건데 우리가 오히려 로열티를 지불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저런 것들에 우리도 이제 가입을 해서 확당한 보상 조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된 이후에 정착이 잘 되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LG생활건강이라든가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고야 의정서 가입 이후에 혹시 우리가 사용하고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원료 중에서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느냐 전수조사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나고야 의정서가 우리에게 나쁘다기보다는 우리가 굉장히 많은 또 이점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대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입이 국이 됐으니까 뭐 절차대로 줄 건 주고 또 받을 건 받고 이러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방향으로 우리 자원을 활용해서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